이번 시간에는 AWS, Command Line Tool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Command Line Too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. CLI라고 하는 겁니다. 여기 적혀있는 스펠링입니다. CLI는 Command Line Interface의 약자입니다. 여기는 뜻풀이를 좀 해볼까요? Interface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조작하고 제어하는 수단을 Interface라고 합니다. 그리고 Command Line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스템을 제어하는 수단으로써 이 Command Line, 즉 명령어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. 그래서 영화 보시면, 해커가 등장한 영화에 보면 검은색 화면에 토닥토닥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것을 보셨죠? 바로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CLI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럼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좀 반대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는 GU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물론 반대는 아니겠죠? GUI라고 하는 것은 Graphic User Interface의 약자입니다. 즉 시스템을 제어할 때 그래피컬한 방법을 통해서 시스템을 제어한다는 뜻이죠.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웹브라우저, 또 이 웹브라우저에서 나오고 있는 웹페이지 이런 것들이 다 GUI 시스템인 거고요. 이 GUI 시스템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아이콘인데요.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롭하고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 어떤 물리적인 사물들을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게 해서 훨씬 더 쉽게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GUI 시스템인 거죠. 윈도우 또는 맥힌토시의 맥OS와 같은 운영체제들이 바로 GUI 시스템을 구현한 운영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 컨커먼 화면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. GUI에 비해서는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매니지먼트 콘솔, 매니지먼트 콘솔은 GUI죠. 바로 매니지먼트 콘솔이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제공하지 않는 기능은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 도구인 커맨드라인 툴스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CLI라고 하는 것, 즉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처럼 여러 가지로 조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합을 통해서 이 인프라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이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 GUI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는 그 각각의 명령들이 사실은 각각 독립적인 프로그램들입니다. 바로 그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. 이것을 설치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바로 자바라고 하는 겁니다.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세팅해 놓고 개별적인 인프라 서비스, 즉 S3나 IDS나 또는 EC2와 같은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한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각각의 수업을 통해서 이 링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운영체제, 윈도우, 리눅스, 우분트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자바를 설치하고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